그 은행만 3년이면은 봄에서 사리가 나온다는 그런 소리가 있겠어, 안 그래? 우리 민족이 기본적으로 화가 좀 많아. 침략기에 울분이 남아있어서 잘 욱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그리고 나만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많고. 아 근데 자기야, 자기 왜 이렇게 산만해? 아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? 신경 써도 좋겠네 진짜. 아 제가 영업장은 또 처음이라서 이 운동장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요. "'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